주경야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농도 표시로 한번 가볼게요 단위 환산하고 할 때 들어가는 농도 표시인데 어떤 물질 오염물질 농도 표시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을 표시로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맞나요? 퍼센트 표시하죠?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3%다라는 개념은 다 있을 거예요 백분의 얼마? 3을 우리가 3%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쓰이는 것도 이게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륨 퍼 볼륨 퍼센트 이 볼륨 볼륨 퍼 볼륨 퍼센트 이 볼륨이라는 것은 최적 부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트 또 하나는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를 예를 들어보면 간단해요 100ml 중에 얼마 있는 거? 3ml가 있는 게 볼륨 퍼 볼륨 퍼센트죠 100ml 중에 3ml 맞죠? 그 다음에 웨이트 퍼 웨이트는 질량을 말하는 거니까 100g 중에 3g을 말합니다 100g 중에 3g 그 다음에 웨이트 퍼 볼륨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너무 시위가 나올 수가 없고 얘는 뭐야? 100ml 중에 얼마가 3g이 들어갑니다 100ml 중에 3g 그러니까 대부분 1ml랑 세트가 1g이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중에 분석 실험하실 때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가 1차 필타 실기를 보고 2차 필타편 보고 3차 실험하신다고 그랬죠? 실험할 때 이런 용어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20%짜리 NaOH 250ml를 제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250ml 제조하시오 그러면 20%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험할 때 이거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야? 20%짜리는 100ml 중에 NaOH가 20g이 들어간 얘기야 맞아요? 이게 20%의 NaOH입니다 근데 몇 ml 만들래요? 250ml 만들래지 그러면 얘는 250ml 되기 위해서는 NaOH를 어떻게 어떻게 하지? 몇 g 해야 돼요? 100ml 했을 때 20g이었으니까 250ml 하려면 250ml 하려면 2.5배를 해줘야죠? 몇 g이지? 50g인가? 아닌데? 2배 해야지 오잖아 50g? 아 50g 맞네? 맞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250ml짜리 플라스크에다가 NaOH를 50g 집어넣고 물을 가해서 표정까지 맞춰라 이런 말이라고 나오면 저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천분률 이거를 우리가 퍼밀이라고 표시합니다 천분에 얼마 말하는 거죠? 딱 하나 우리 나올 때는 상하수에서 우리가 경사도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 그렇죠? 그때 한번 씁니다 천분에 얼마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백만분율 우리가 PPM이라고 나타내지 백만분율 PPM 많이 들어봤죠? 백만이면 공이 몇 개예요? 백분율은 공이 두 개고 천분율은 공이 세 개고 백만은 한번 볼까? 1 10 100 1000 10만 100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PPM이 백만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즉 10의 6승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백만분율은 그렇죠? 백만분 상대 근데 우리가 쓰는 백만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볼륨퍼 볼륨 PPM 볼륨퍼 볼륨 PPM 또 하나는 웨이트퍼 웨이트 PPM 두 가지로 나타내죠 볼륨퍼 볼륨 PPM 웨이트 퍼 웨이트 PPM 이건 뭐야 부피 단위로 나타내는 PPM 말하는 거죠 얘는 질량 단위로 나타내는 PPM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체 대기에서 많이 쓰이고요 얘는 수질에서 많이 씁니다 PPM 근데 이제 저랑 약속을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어떤 문제상에서 PPM이란 단위가 나와요 PPM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단위를 만들어 쓰는 버릇을 늘려야 돼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10의 6승분의 1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요정도에 썼었나? 어떤 거? 질량 단위 맞죠? 질량 단위 아까 우리가 많이 쓰면 어떤 거 있어요? 마이크로그램 이런 거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미리그람 구람 킬로그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얘랑 얘랑 10의 몇 승이야? 10의 3승에 관계있죠 얘랑 얘랑도 10의 3승 얘랑 나랑도 10의 3승 그 다음에 톤 톤도 10의 3승을 말하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 1PPM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고체인가 액체인가 기체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이 액체나 고체 즉 수준에서 보통 나온다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써요? 미리그람 퍼 킬로그람 이라고 쓴다고 미리그람 퍼 킬로그람 이 자체가 뭘 뜻하는 거야 10의 6승분의 1을 말하는 거야 백만분율 맞나요? 맞죠? 이거 대기 이거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야? 미리 리터 퍼 며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기에서는 기체상물질에 PPM이 나왔다 기체상물질 그럼 이런 단위를 쓴다고 만약에 만약에 CEO가 20PPM이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20ml 퍼 며트 이렇게 쓰라고요 문제상에서 PPM이 나왔다 이걸 단위를 만들어 쓰자고 그렇지? 그럼 나는 싫다 이거 10의 6승분의 1만 만들어 준다 주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구라함 턴을 쓰겠다 돼요 안 돼요? 되죠 10의 6승분의 1이잖아 얘도 맞죠? 그러나 시험에 나오든 교재에 나오든 대부분 어떤 거 씁니까? 얘를 씁니다 얘가 가장 편하게 쓰여 얘 갖고 노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요것도 있죠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 10PPM이다 수질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10 그렇죠 미유그람 퍼 리터라는 단위 쓴다고요 왜 그럴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이 PPM이 나왔다 그러면 단위를 만들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10 미유그람 퍼 킬로그람을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요렇게 씁니다 얘랑 얘랑 같은가? 얘랑 얘랑 어? 같아요? 단 전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깔 때 전제가 뭐냐면 물의 비중이 1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물의 비중이 1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의 밀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의 밀도가? 밀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천 킬로그램 퍼 멘트에 삼성 이게 물의 밀도는요? 얘를 갖다가 환산해버리면요 1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만약에 보세요 10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밀도를 곱합니다 어떻게? 1킬로그램 퍼 리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미리그램 퍼 리터를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10 ppm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 미리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라고 또 따로 쓰면 우리가 10 킬로그램 퍼 우리가 10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써요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뭘 많이 씁니까? 얘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질에서는 10 ppm이다 그러면 10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근데 문제 주어진 비중이라는 개념이 안 주어졌으면 쓰는데 비중이라는 개념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물질이 또 기체당 물질이다 그러면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고체나 액체일 때 가능한 거죠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0만 분율 다음에 1억 분율 1억 분율은 pphm 1억은 10이 몇 승일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의? 8승 8승 아닌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나요? 1, 2, 3, 4, 5, 6, 7, 8개예요 얘는 10의 8승분의 1이 말합니다 이게 다섯번째로 보면 이게 10억 분율이 10억 분율이 10의 구승이지 이걸 뭐라 해요? ppb 이게 10의 구승분의 1을 맞는 거죠 1억 분의 15입니까 그런데 자주 물어보는 게 뭘까? 여러분들 2%는 몇 ppm일까? 2%는 몇 ppm일까? 퍼센트랑 ppm이랑은 10의 몇 승에 관계예요? 퍼센트랑 ppm하고는 10의 몇 승 퍼센트는 10의 2승 ppm은 10의 6승 관계는 10의 4승에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10의 4승 ppm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자체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오는 거에서는 100분들 중에서는 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퍼센트 ppm pphm ppb 이 4가지에 대한 관계 그렇죠? 아까 1%는 몇 ppm인가 몇 ppb인가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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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